자, 마술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카드를 갖고 왔는데 카드에는 제가 아빠와 엄마 카드를 갖고 왔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대충 짐작해 가시죠? 우리 도우미가 얘기해 주세요. 세상에서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엄마요. 엄마가 좋습니까? 네. 어, 이런 경우가 하긴 보통 엄마를 선택하긴 하죠. 자, 그럼 제가 아빠 카드를 일단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카드. 우리 아빠들이 참 외로워요. 보시면은 이게 엄마가 항상 우선순위가 되고 말이죠. 아빠는 뒷전을 밀려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오늘 마술은요. 좀 특별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렇게 신호를 주면요. 어? 아까 엄마라고 써져 있던 카드는요. 백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 카드는 어디로 갔냐면 바로 이 아빠 카드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